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로우입니다. 오늘 고기가 없어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수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는 형님께서 감성돔 4마리 잡으셨다고 해서 감성돔 4마리 가져왔습니다. 북발이 한 마리는 원래 있었고 다른 고기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엊그제 보여드렸던 우럭 제가 요 이제 설날에 고기 말려가지고 썰려고 몇 마리 남겨놓고 요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손질을 할 겁니다. 그 말고는 뭐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고기가 낫을 것 같지도 않네요. 요거는 어제 해녑회 형수님께서 물질하러 가셨다가 개 잡아온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동구매하려고 부탁드려가지고 홍삼 조금 구입을 해놨고 뭐 해물안주 쓸 회삼 그리고 갈잎이 있는데 소라 형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소라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 늦어도 문어는 근데 지금 날씨가 안 좋아져서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해물안주 쓰려고 두 마리만 구해놓은 건데 경매장을 꾸준하게 다니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구해지면 어 2월 1일 날 월요일 날에 제가 공지를 올려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라하고 홍삼 한 3-4kg 정도는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문어도 좀 살 수 있으면 사고 요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십쇼. 일단 날씨가 좀 좋아졌다고는 해도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기 때문에 어 고기가 더 날지 그리고 또 문어가 원활하게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 내말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또 지금 이제 오후시간 3시간 넘었습니다. 장사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장사를 못할 것 같고 어 내일은 다시 이제 또 예약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고기가 있는 것만큼만 팔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러기가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아이고 좀 손을 좀 둘러쓰고 해야 되겠다. 날씨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고 올게 한마디만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지난주에 우럭 사와가지고 칼구 이렇게 거물에 걸려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들 메마리를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놨는가 하면 이제 어 제수용 고기로 반으로 갈라서 살짝 날리려고 어 요거는 실태짐을 시키는 이유가 제가 평소처럼 요렇게 아가니 뒤에다가 칼을 넣어서 탁 자르면 척추가 잘리잖아요. 모양이 안나.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긴 키만 빼주고 한마디만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손실이다. 가시가 바깥에 수주가 증수한다고 철시가 떨어지면 너무너무 춥네요. 빨리 하고 데려가겠습니다. 너무 Hunting 그냥 갈리내 vastly näml 이 그물이 잡혀오면서 좀 상치가 나는 것들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따로 벽겨놨다가 뭐 회비진밥이나 뭐 명호탕 같은 거 팔아도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이니까 마른 고기, 고기 살짝 말려서 이렇게 재수용으로 많이 써잖아요. 그거 하려고 제가 상태 안 좋은 것만 한 4, 5마리 남겨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배를 딸 수도 있고 등을 딸 수도 있는데 등을 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편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수용 고기는 배를 땁니다. 뭐 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를 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르고 자, 그렇게 매장을 제거를 해줍니다. 각시가 추워져가지고 물 담는 게 다 얼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아가미 아가미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가미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팔을 잘 발라주면 되는 거죠. 폴을 뜯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축적 이쪽으로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렇게 딱 쪼개줍니다. 칼을 이렇게 한 번 더 넣으면 되죠. 어차피 마르고 나면 조금 칼이 잘못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 간을 해서 말려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랬죠? 깨끗하게 씁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재수용 고기를 구입을 하실 때는 시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려 놓은 걸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들은 다 죽은 고기예요. 죽은 고기.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고. 선업, 선업. 폐에서 다 죽었던 고기를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고기를 이렇게 손질해서 하는 거 하고 그래도 죽은 고기를 손질해야 하는 거는 맛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하면 고기도 훨씬 더 잡내가 없고 냄새가 안 나요. 비린내도 안 나고 이렇게 콩콩한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맛있게 손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간을 해서 말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장. 우릅 같은 경우는 요즘 알도 들어있고 상당히 맛있는 식이죠. 내장 모아가지고 내장탕 끓여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라를 형님한테 해제배 선장님한테 조금 더 부탁을 해 놨는데 날이 안 좋아져가지고 월요일까지 좀 잡힐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형님 들어오시면 내장탕에 또 한잔 한 번 드려야 되겠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빨리 빨리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재수용 우릅 말리기 성공. 됐죠? 끝. 이렇게 해서 손질 해가지고 그렇게 소금으로 해서 간을 해 놨다가 간이 어느 정도 배이면 살짝 씻어가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잘 부는 곳에다가 말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하고 알하고 내장도 요렇게 다섯 마리 했는데 요렇게 모였네요. 넉넉하게 모였습니다. 요거 자작자작 내장탕 끓여서 알탕처럼 먹으면 맛있겠죠. 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좀 좀 쉬어야 되겠다. 예! 진희야! 하하하하